네번째 하는거거든 네번째 네번째에요 네번째 웃으면서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방금 전에 빡쳐가지고 제가 시청자들 다 줄... 일렬 세워놓고 지금 제가 어? 군대에서 하는것처럼 군대에서 분위기 잡히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 매점이나 불러와가지고 제 계급별로 쫙쫙 세웠어요 제가 어? 하도 일받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안된거야 어? 이거 때문에 안되가지고 제가 게임하던거 중단시켰어요 중단 그런건 변명 따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건 나... 내가 봤을때 변명밖에 안 필요없어요 필요없어요 아닌거야 아닌거야 야 그런거 어떻게 다 책임져? 별로 기분이 안좋아요 지금 별로 기분이 안좋아 그건 임사정이고요 임사정 그런거 일일이 생각할만큼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이 어떤 그런 임의 간대함까지 내가... 적어도 이 게임할때만큼 무조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어? 이 게임할때만큼 무조건 감사하게 생각해 무조건 하늘에 감사해요 어? 맨날 해지울같다고 생각하고 맨날 당연하게 찾아보지 말고 그런거 하면 내가 찾아갑니다 진짜 찾아갈꺼야 본인타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하는거 자체를 굉장히 감사하게 얘기한 말이야 어? 맨날 맨날이 해준다고 해가지고 난 안아니까 상관없어 그런 마인드 가져가보세요 제가 내가 지옥까지 쫓아갈테니까 내가 지옥까지 쫓아갈꺼야 독한거 아시죠? 아... 존나 참았네 오늘 진짜 형이 왜이러냐? 어휴 위치 도주같은 녀석들 오늘 진짜 날이 아닌갑네 여러분 이거 좀 진지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진지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진지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이 게임 나오면 나 진짜 오늘 사생결단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다 차낼꺼야 어? 좀 살 떨리면서 보는게 좋을겁니다 오늘 이 게임 보실때만큼은 저 체면 이런거 안가립니다 아시죠? 저 스타일 어떤지 평생 어? 원래는 제가 축구방송할때 방종할려고 했어요 근데 이 게임에 대해서 방종 못하겠어 어? 그니까 님들이 평생 웃으면서 대할때 잘 대하단 말이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님들이 대가를 확실하게 치는거에요 어? 사람이 뚜껑 열리고 하면 얼마나 악마같은지를 제가 오늘 확실하게 보여줄게요 어? 반대라고 생각해 반대로 어? 님들은 그게 잘못됐어 내가 안하는거이기 때문에 BJ는 있는게 당연히 된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게 언제부터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관계 우리가 무슨 뭐 연예인처럼 뭐 억대 출연료 받는것도 아니고 어? 그런거 받는거면 까짓거 내가 한번 무너진다 똥탕 뒤집어쓭니다 그런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뭐 어? 너무 그거를 좀 당연하게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내가 거기에서 아마 좀 폭발이 된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거를 너무 그거를 쓰다강림 해보고 그런소리 해보고 아니 해보고 그런소리 해보고 평론할려고 가지말고 니 무슨 진중권이야? 진중권하고 똑같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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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사람들하고 이미 그런사람들하고 다르게 돼야 도대체 캔살이는 똑같구만 어?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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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스타광님 봐봐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보기만 하면서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문제 아니야 그냥 판단도 하지마 판단도 아까우니까 판단도 하지마 그딴 식으로 할거면 무슨 이씨 맛도 안맞으면서 이 음식은 어떻고 저 음식은 어떻고 똑같은거 아니야 무슨 아직 책도 안읽어보고 독거밭쓰고 똑같은거 아니야 책 제목만 보고 책도 안읽어보고 책이 머리글도 안읽어보고 저런사람들 그냥 책 제목만 보고 그거보고 정론가 다른게 뭐에요 니비 니비 그거랑 다른게 뭐에요 니비 그거랑 다른게 뭐에요 니비 그거랑 다른게 뭐에요 니비 그거랑 다른게 뭐에요 한번 얘기해봐 없잖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아 얘 오늘 속을 굉장히 많이 썩이네 페이크서가 여러분들 한번 그런 부분에 진작에 해보세요 그니까 잘해줄때 잘해줘야돼 있을때 잘해라는 노래있잖아요 항상 사람을 왜 가고 왜 저질러놓고 왜합니까 어? 세상사는게 세상마음이란게 사람마음이란게 그렇게 관계하지않아요 넉넉하지도않고요 그니까 무슨 뭐 여기에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없잖아 그러면 더 조심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어? 맨날에 치킨이 내신에 더 조심해야되는거 아니야? 소라하네 인명성이니까 막대하는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안보니까 상관없어 뭐 제가 거기서 약간 북받치올랐어요 이걸 너무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포시님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 사람들 플레이만 그 만족감만 느끼려고 방송을 본게 아닌가 이 사람도 사람인데 어? 그냥 연예인 광대보듯이 맞잖아요 하다분도 그런 방송도 녹화잖아 녹화 생방이 아니라 맞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얘기하면 멘탈 끊게 하는것도 없잖아요 어? 씨 나는 생방울해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라고 어? 하면서 다 받아주잖아요 이거 어? 그러면서 바라는거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뭐 한해가 욕할 욕 열받을때는 안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 너무 솔직히 게임에 대해서 너무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거 같애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런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 숟가락만 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심하다 요즘엔 내가 좀 태클을 벌고싶다 알고있어 알고있어 근데 근데 아는데 포시님도 아시라고 얘기하는거에요 이게 이제 설교일수도 있는데 얘기를 해주는거에요 왜냐하면 좀 요즘에 좀 신경을 긁는 사람도 좀 많아요 참 그런 사람도 많아 신경을 긁는데 참 놔둬 놔둬 좀 이따가 써 놔둬 놔둬 좀 이따가 써 아 좀 이따가 쓰라니까 안맞네 임마 뭐야 이 자식 아 뭐야 이 자식 와 또 캔슬했어 더러운다 와 싸이코 같은 자식 한국 잡았다 내가 한국 잡았어 얘때면 질수도 있겠네요 치면 내 탓이겠네 내가 한국을 죽였으니까 아쵸 붉은 악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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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ому 아 참 무기 먹는데 진짜 얘네들 밥먹는데 사람 때리는거 아니다 아 저거 왜 맞냐 하면 저 4,5종이 키가 커요 키가 크기 때문에 그 뭐지 저 독수리 저 머리에 닿습니다 그니까 다른 캐릭터는 저기 안닿는데 4,5종만 닿는거에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본다 아 축구골 넣었으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골 넣었으면 얘기를 해줘요 몇대 몇인지만 얘기해주세요 누구 그니까 우리가 골을 먹든 골을 넣든 얘기쯤 해줘요 지금 하고 있죠 6시부터 시작이니까 하고있냐 하고있따냐 아르기 걸었어요 몇대 몇에 걸었어요 세리스님 축구 안좋아요 중국압니다 축구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세리스 따시면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신자들 뺏어 가잖아 아프리카에서 신자들 뺏어 가잖아요 지금 이 시간대 사람이 많아야되는데 신자들 다 뺏겼어요 지금 다 뺏어갔잖아 지금 신자들 얘 뭐가 좋아 얘가 뭐가 이쁘다고 오 어 뭐야 저 옹퉁하게 왜 나가지 이거 구슬 왜 한개밖에 없어 못먹었나 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상하게 나가? 아, 왜 이상하게 나가? 아이, 보이겠네, 씨. 저거 꼬일 것도 아닌데 어어? 아 미치 좋댔다 와..거지가지하네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진짜 와..이게임이 왜이럽니까 진짜 봤어요 지금? 못 봤죠 여러분 빠질것도 아닌데 진짜 아우..진짜 가지가지한다 사람 그만 좀 약올려라 아 진짜? 응 아까 볼게 이거 그렇죠 스포츠는 초코는 하이라이트 안 봐야돼 왜 소모가 뒤집어지면서 초코 가가지고 후 축구에 소비하는 시간이 제일 아까워요 야구가 좋다기보단 축구를 싫어하죠 야구를 좋아한다기보단 축구를 싫어하죠 그렇게 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축구가 재밌어서 보는 사람도 몇 안돼요 그니까 축구가 재밌어서 보는 사람도 정말 몇 안돼요 정말 몇 안돼요 정말 몇 안돼요 그리고 별로 안좋아해요 국민성이 이게 심하니까 빠지고 칠 수 있는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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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안쓰네 전기를 왜 안쓰지 아이템 다 먹었는데 아이템 다 먹었는데 됐어 아 이판버스 이번에 쉽게 잡았네요 그때그때 다르네 그때그때 달라요 아우 진짜 진짜 그때그때 달라 이 게임 삼성펜이라고 했습니다 야구가 왜냐하면 솔직히 투구는 뭐라고 해야되지 우리가 투자하는거에 비해 투자대비 성과가 안나온다고 해야되나 그렇잖아요 특히 투구 야구보다 투자는 더 많이예요 근데 투자대비 성과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수도 있는거지 너무 그거 가지고 옥신갓이 나고 그리고 축구는 뭐지 국내리그는 신경도 안쓰잖아 그럴 때도 안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예고가 됐어요 이미 예고가 됐어 왜냐하면 월드컵은 죽썼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프로축구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거든 근데 월드컵 죽썼거랑 또 프로축구랑 다르잖아요 맞잖아요 언제까지 그걸 누구먹을 수 없는거잖아 맞잖아요 못하고싶어서 못한것도 아니고 뭐 실력이 없는거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알잖아 전날 좀 웃기잖아 그런거에 대해서 나 그것 때문에 안보는거거든 fedете 아이씨 괜찮네 네모 못쓰겠다 가기 꺼져 이 자식아 꺼주세요 아 아깝다 다 죽였네 아 아 혹시 말까 으아 이 씨 아 으로 진짜 야 이러면 내가 뭐가 되냐 와 나 진짜 야 진짜 양아치다 와 이런거 누구한테 배웠냐 진짜 양아치다 하하하 고명 할바를 이렇게 만들죠 그럼 내가 아이템 왜 썼냐 아 물어보자 아이템 왜 썼냐 저게 적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돼있어요 꺼져 이 자식아 나오는 네 화면도 아깝다 병신같은 새끼야 어 허리 찔린게 안 허리 찔릴수가 없죠 저거는 많이 됩니까 저기 허리 허가 찔린다는게 저거 피할 수가 없어요 저 상황에서 저런 사람을 만들어준다는게 게임 자체가 웃긴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뒤져야 되는거 아냐 어 수면 왜 이렇게 게임 만들 사람 수면 왜 쉬어 와 나 뒤져야지 저거 야 마모 왜 쓰냐 피할려고 쓰는거 아냐 저건 적들에게 유리한게 아니라 완전히 뇌물을 갖다 바친거 같애 게임 만들때 누구한테 그니까 누구한테 뇌물을 갖다 바친거 같애 이거 돈주고 만든거 같애 누구한테 진짜 진짜 와 진짜 이해할려고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넓은 아냥을 가지고 이거를 바라보려고 해도 뒤통수를 너무 심하게 때려 이거는 뒤통수의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이거는 야 그럴거면 내가 아이템 왜 썼냐 제가 처음부터 안쓰지 와 아 저렇게 죽을거 같으면 아이템 안써버려 그냥 아이템 왜 씁니까 어차피 죽을거 아이템 아키지 안그렇습니까 제일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니까 아이템은 아이템들을 갖다 바치고 죽어버리고 보스 좋은걸 만들어줘 제일 최악의 상황이에요 크으 진짜 여러분들 인내들 내가 얼마나 인내를 부여잡고 있는지 모를거야 아마 아 아 이마도 이마도 치사한게 화면 화면 보통 원래 보통 보면 화면 안에서 때리면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게임 달라요 이 게임 달라 이 게임 달라 완전 달라요 화면 밖에 때리면 얘네들이 공격합니다 내가 못 때리고 그리고 계속 왔다갔다 그래요 시간 객입니다 이 게임은 시간은 뻑이면 안돼 보통 몸을 구석에서 잡으면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캐릴락도 그렇고 구석에서 잡으면 그래서 구석랩이 쓰는거 아닙니까 이 게임은 좀 달라요 많이 달라 그래서 구석에 치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이 게임은 반대에요 구석에 치면 안돼요 안죽어 나 죽었는줄 알았는데 막 사는 경우도 많고 뒤통수 엄청 많이 쳐요 참 야 사람 진짜 진 완전 다 빼버린다니까 아 진을 다 빼버려 그러니까 머리가 머리가 쥐가 나게 머리가 쥐가 나게 머리가 쥐가 나게 머리가 쥐가 나게 쥐가 나게 만들어 저렇게 딱 때리면 무적이 나니까 판적이 내가 이제 전막 올라오자 전막 임마로 하면 잘할 것 같아 씨 아 나 진짜 이해가 안돼 이거를 아무리 넓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요런 게임을 보여준거 자체를 좀 감사하게 봐주셔도 좋겠어 감사하게 그냥 맨날 해주니까 당연하지 생각하지 말고 아 썼는데 아 썼는데 짱말 다행이다 씨 진짜 살았네 진짜 살았네 됐어 뭐야 야 맞으러 똑바로 맞아라 씨 뭐야 저것도 아 아 무기 아이씨 또 시간 갱인다 와 이 자신들 구석이 또 안나와 아 시간 갱 이런것도 존나 아까워 2,3초 아유 진짜 찌끄레기도 존나 까부네 이 자신들 시간 엄청 길긴 해 아 이거 잡아야된데 빨리 잡자 빨리 잡자 빨리 잡자 빨리 잡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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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골드 같은 거 넣으면 얘기해주세요. 우리나라든 뭐 호주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정도로 신경걸린지 몰랐어요. 빡치게 한 줄 몰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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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gisiяз 아 또 편하게 갈 수 있는 걸 또 힘들게 가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캔슬하는 거 봤어요? 와 최고야 최고야. 에이카로스는 이거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에이카로스는? 축구보고 있나봐. 방송은 들어와 있는데 축구보고 계시나요? 암 대박이에요. 자 이거? 잡을 수 있나? 못 잡네. 아 못 먹어 씨. 에이, 남자 자체 못하네 에이, 남자 자체 못해 에이, 남자 자체 못해 제갈량도 파셨습니다 내가 인정해 주려고 했는데 아, 오늘, 얘가 오늘 이 게임이 저한테 빅엿을 굉장히 많이 먹였어요 이거 보니까 상황적인 아무것도 아니죠 에이카로스님 이거 보니까 상황적인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맞죠 야, 애들 장난이지 사무소 야, 장난감이지 아, 장비 이런거 명함 못 내미겠죠 맞춰 에이, 저런식으로 넘어가는거 못써 와, 저런식으로 넘어가는거 못써 아, 왜이렇게 안죽어 아, 이거 쓰면 안되는데 아, 이거 쓰면 안되는데 아, 잘못했어 한골 먹었다고요? 아, 우리가 치고 있다고? 안보기 잘했네 안보기 잘했다 안보기 잘했다 안보는게 진리다 역시 역구축 오케이 아, 왜이렇게 기분이 좋지? 하하 나 미친놈 한국사람 맞는가봐 왜이렇게 기분이 좋죠? 하하 하하 미쳤나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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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님 때문이에요 왜 아니 하하 아니 왜 님 때문이야 우나나 친구가 바보같은거죠 그거 왜 님 때문입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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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난 아니겠다. 축구 얘기. 축구 생각은 아니겠다. 맞죠? 어떤 행위가 오고 갈지 기대되네요. 축구는 역시 안보는게 용자인가요? 축구는 역시 안보는게 용자인가요? 분명히 내방은 그런게 잘없어요. 제가 막아버리니까 상관없는데 텔레형 상관없고 사람 많잖아요. 축구같은거 하면 난리나겠다. 오늘 이게 뭐 뭐지? 쪽바디같은거 그래 세이브축구나 그 뭐지? 세가에서 만든거 C가 이런거 하면 난리나겠다. 벌써부터 그려져. 아 왜이렇게 재밌지? 여러분 반응도 좋겠네. 시가, 시가 못하겠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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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무빵이 같이 한번 써봐 에이 절대 뭐야 왜 안죽아 이런게 1초 2초 시간 버긴다니까 나 무조건 잡는다 이 자식아 거두지마 꺼져 이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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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꺼져 이 자식아 꺼져 이 자식아 꺼져 이 꺼져 왈도 오케이, 잡았어. 꺼져, 이 자식아. 집에 가. 어, 다행이다. 와, 시간 흐르는 것 봐, 시간. 1초. 너 5초에 잡았잖아, 5초에. 진짜 게임 꼬라, 진짜. 드럽네, 진짜. 5초에 잡았잖아, 여러분. 5초에 잡았어, 5초에. 야, 되긴 되네. 좋았어. 점점 많이 하고 있어, 점점. 점점 많이 하고 있어. 아까 낮에 샤우팅 했는 거 많이 하고 있어, 많이. 점점 많이 하고 있어. 태순이 어디세요? 축구 안 보세요? 아까 낮에 제가 샤우팅 했는 거 많이 하고 있어, 지금. 아, 호랑이 안 죽어서 대박이 있었는데, 아. 축구 보고 계신 거 같은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축구 보고 있네. 그러한 접속을 하고 있고, 반응이 없네. 아, 배 아프다. 아. 장이 탈난 것 같은데. 그니까 이게, 아셔야 될 게, 노스마이오님. 보통의 애샘 게임은, 만약에, 몹 잡는데 내가 시간을 많이 하려 한다고 치더라도, 보스전에 가면 시간에 막 99초 줘요. 시간이 차요. 근데 이 게임은, 시간이 안 차. 그래서, 보스 잡, 몹 잡는데 시간을 단축시켜야 돼요. 게림하고, 급하게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몹 잡는데 시간은 불필요한 시간 필요가 있으면 안 돼요. 몹을 잡는 시간이, 그 보스 잡는 시간에 포함돼요. 99초가, 99초 가지고, 몹도 잡고, 보스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니까 보스 잡을 때, 보스 잡을 때 어떻게 잡을 수 있겠지만, 몹 잡을 때 불필요한 시간이 있으면, 보스 잡을 때 그만큼 시간이 딸리겠죠? 아무튼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식이에요, 이 게임이. 머리가 상당히 아파요, 이게. 시간제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같은 회사인데, 붙여넣기는, 붙여넣기는, 올해, 삼국전기가 있어요. 이 게임이 먼저 나왔어요. 더 이쯤 나왔어 훨씬. 그니까, 이 게임 만들고 삼국전기가 나왔어요. 붙여넣기는 삼국전기가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이 게임이 나오고 나서 삼국전기가 나왔어요. 삼국전기가 붙여넣기 했겠죠, 이 게임.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니까, 이게 훨씬 먼저 나왔고,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단점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삼국전기예요. 그러니까 삼국전기니까, 어쩜 그래도 할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할만하고,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게임 만루, 앙골을 어떻게 보면, 다행이로 여기서 해요. 왜냐? 이 게임이 안 나오고, 바로 다이렉트 삼국전기 만들었어요. 삼국전기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제 생각인데. 만약에 어떤, 그 정초전 없이, 중간 단계 없이, 만약에 게임 만들었다고 치면, 이 게임을 삼국전기처럼 만들었을 겁니다. 거짓, 브라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렇게 만들고, 남은 회사. 이 회사는, 충분히 그렇게 만들고도, 그런 말을 저지르고도, 정신 못 차리고, 할 생, 회사예요. 이런 생각하는 이상으로, 무서운 회사예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이 게임이 도와텄기 때문에, 왜 안맞아? 왜 안맞아? 왜 안맞아? 아, 짱나네. 저, 너무 가까이 가면, 노엘가드님 오세요? 너무 가까이 가면, 제게, 제가 맞거든요. 아, 시간. 다른 캐릭은, 좀 뒤에서 때려도 돼요. 어, 쫄았네. 만약이란다. 그럼 절대 안, 여러분, 만약이란 말은, 왜 쓰는 줄 알아요? 영어에 영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if절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했다, 뭐 했을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하지 않았으면, 약간, 덜 했을텐데. 이거 뭐냐 하면, 안 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한다면, 절대 안 한다는 소리로, 반대로 계속 가면 돼요. if절. 영문법 이제, 영어 공부하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영어쪽 공부하신, 하시는 분들은. if, if 과정법은,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안 한다는 소리지. 안 한다는 소리를, 만약에, 우리나라말은, 참, 곡 씹어, 끝까지 곡 씹어봐야 되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직구 방법을 얘기하면, 절대 안 한다는 소리죠. 그 부분은. 맞죠? 하늘이 두번, 죽어 탔게 하나도, 난 이 게임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기는, 막상 그러니까. 그렇죠. 정반대죠.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보통 그렇게 설명 안하지. 보통 그렇게 안하지. 다 반대로 얘기하죠. 맞죠? 보통 다 그렇게 얘기 안하지. 우리나라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지. 정말 아다도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저걸 좋게 표현한 건데, 나는. 아, 상옥정기에요. 상옥정기. 저 금지어인데, 금지어인데. 상옥정기. 제갈량. 불검. 제가 금지어를 설정해놨어. 의아들이대. 제가 설정한 금지어에 걸리면, 의아들이거나,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건 상관없이. 의도한건 상관없이. 금지어, 금지어, 설정한게. 스테키 휴님. 제가, 스테키 휴님. 제가 이거 하면서, 오늘. 사오종 때문에, 멘탈이 한 세번 깨졌어요. 멘탈이 한 세번 깨졌어. 멘탈이 한 세번 깨졌어. 지금은 잘되고 있는, 사오종이, 여슬 많이 먹였어요 저한테. 빅여슬. 엄청나게 많이 먹였어요. 아니다, 이 버스는 아이템이 많이 있으니까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버스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받았다 아 왜이래 어 뭐야 왜이렇게 많이 맞지 레이저만 트지 마라 4개? 아 무서워 3종법서가 얼마나 쓰레기인데 오락시 게임만 해도 나랑 슈퍼보도만 하더라도 나랑 슈퍼보도만 하더라도 3종법서 쓰레기잖아 맨날 죄없는사람 맨날 그 사고정하고 저살 시시다발이 시키고 맞죠 서노건 못사게 물고 맞죠 서노건 그거 뭐지 쓰레기잖아 거기서 쓰레기인데 여러분 알았어야죠 존나 불쌍하지 생각해보면 걔네들 다 불쌍해요 안그래요? 원래 저파이게도 거기서 주유소상사하고있으면 편하게 먹고살없어 맞죠 나랑 슈퍼보도 안봤어요? 괜히 3종법서 만나가지고 오케 야비자들을 잘못 자리잡아가지고 뒤진줄 알았네 거기서 보면 괜히 만나가지고 괜히 엮여가지고 맞잖아요 그냥 편하게 주유소하면서 기름팔고 기름팔고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아 맞잖아요 누이좋고 베이브좋고 맞죠 서노공하고 같이 다업했으면 맞잖아요 서노공이 서노공한테 이사주고 자기들 사장하고 얼마나 좋아 맞죠 현실이었으면 이거 만들었으면 대박이었을 것 같아 나라나 슈퍼보드가 아니라 현실을 만들었으면 맞잖아요 이런거 만들면 괜찮을거에요 만화로 만든 현실이 대박있을 것 같은데 그니까 만화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걸 깊이 꼬는거에요 우리 현실에 맞게 네 알고보니까 서노공이 아유 아유 뭘 말씀을 취업했으셔서 감사합니다 백수였는데 감사 저 이런 이런 청년백수 이런 청년백수시대 이런 자리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죠 나만 믿으셔 감사합니다 딱봐도 재밌을 것 같잖아요 딱봐도 맞죠 현대판 나라나 슈퍼보드 이것만으로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봤을때 약간 좀 괜찮은게 여러분들 나라나 슈퍼보드는 다 알고있단 말이에요 다 보고 알단 말이에요 다 익히 보고 알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대해서 다 알단 말이에요 모르게 오면 다시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거지 그것때문에 다시 찾아볼 수 있는거 아 행방맞아 마포 아닙니다 마포 아니에요 아니 엉 그 스토리에 더는 정해져 그 스토리에 그 스토리에 그 스토리에 도와주 여기 아이템은 다 지른 것처럼 보이지만 남아있거든요 어차피 보스야 마컨보스 오히려 아이템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마컨보스는 오히려 아이템보다는 개인기로 잡아요 개인 스킬로 그러니까 필살기 요걸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필 뺀 다음에 서서히 잡아가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아는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석스죠 뭐죠 이거 얘는 거울만으로 거울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 것이네 아시겠지만 거울을 괜히 모아놓은 게 아닌가 몇 개 남았지 세 개 안죽어? 아이템 빨라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 그니까요. 아, 그니까요. 아, 그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칼은 없어도 된다 바닥이 떨어지는 것도 없었다고 아, 그치... 아, 그치... 히힛 피싸게 안맞으려고 머리쓰네 오어우 X됐다 오우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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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안맞네 피조 더 뽑아야되는데 올려치기가 잘 안맞네요 올려치기가 안맞아 올려치기가 안맞아 시간 나오겠다 이제 낫네 아 서른 파이버 생겼네 아 피가 없어 이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이제 여유있게 잡으면 돼요 힐 상당 부분 뺐잖아요 제가 스피드 상당부분도 있기때문에 작아지미도 피할수있거든요 저 공격이 전체 마법이 전체 마법이 아 전체 마법이기 때문에 자 뒤로 오고 여기 피하네 빨리 도주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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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고 자리 피하거든요 자리 피하네 저 공격이 아 우리가 막판에는 이렇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거야 뭔가 쪼들리는게 아니라 자 와 완벽하게 잡았네 이번에 좀 제대로 됐네요 아 진짜 아 너무 고생했어 어 포신 죄송해요 아 이제 좀 뭐가 마음 무더울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잘 되다가 또 한 번이 엎어짜던데 consciousness 너무 고생했어요 생크리 절대 안돼요 만만하게 보면 절대 안돼